녹음이 가득한 시골마을. 오늘 이곳을 찾은 가족은 누구일까요? 윌리엄, 이런 데에서 살고 싶어? 아빠도 이런 데에서 살고 싶어. 자연과 함께. 여기 뭐 있어, 윌리엄? 훅 할 수 있어, 훅? 네. 해봐. 훅. 훅. 시골 해봐, 윌리엄. 시골. 시골. 너무 좋다. 그렇지? 이 장인어른 아시는 분 농사치거든요. 근데 이번에 손이 좀 부족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요즘 윌리엄이 좀 편식 많이 하거든요. 채소 캐는 것도 해보면 편식도 없어지고 또 많이 먹지 않을까. 멍멍이야? 여우야? 늑대야? 뭐야? 늑대인 것 같은데? 아우. 그렇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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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대박. 윌리엄. 이 곳은 뭔지 알아? 이거 영어로 아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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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초등학교 다녔을 때 거기 호주의 동네 이름 글린 아이리스였어. 이 곳이 많았던 동네였어, 옛날에. 동네. 아빠 교복 이 색깔이었어. 노란색, 보란색. 아우. 진짜요? 아우. 엄마? 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구나. 하자. 하자. 나는 되게 반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있는지 한번 보자. 계세요. 윌리엄. 여자 있어야 돼. 그 옥양이 별로 안 좋아. 응. 알았어요? 응.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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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 낚시 사여왔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반갑네요. 어서 와. 예, 예. 안녕. 윌리엄 안녕하세요, 인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인형 같으네, 인형 같으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윌리엄 형도 있네? 완전 인형이네. 이름이 윌리엄 윌리엄이지, 윌리엄이야? 네. 어휴. 반갑습니다. 대답도 아주 똑똑 고개 잘하네. 둥둥둥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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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 온다. 아이고, 이뻐라. 안녕하세요. 어, 동생 이름은 뭐야? 이 친구는 벤틀리에요. 벤틀리? 네. 아, 벤틀리. 아. 안녕하세요. 인형 같으네. 둘이 있던 자매가. 형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형제야. 형제네, 형제. 여제같이 생긴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이쁘게 다 생겼네. 아유. 자, 이 주방생이 옷 좀 벗고. 네. 본격적으로 일 좀 도와줘야죠. 아, 윌리엄 일로 오고. 자, 이리와. 윌리엄. 이리와. 장화좌 치고. 자, 그리고 신발벗 줄까? 신발벗 줄까? 신발벗. 신발벗이 하얀 고무실을 예쁘게 신었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런데. 좋네요. 옛날 시골집이야 옛날 시골집. 저 산악 제일 좋아요.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죠. 아빠가 일하는 동안에 형하고 놀아. 애들이 있으니까 왠지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걔들은 시골사 자라는 게 좋아.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너무 막 평화스럽고 너무 막 평화스럽고 막. 와이프 좀 고셔야겠다. 아주 좋은가 보겠습니다. 아 너무 편하네. 편한 자세네. 응? 아주 편하네. 아주 편한 자세. 아빠 일 많이 하라고 아주 잘 놀아요. 옷 좀 좀 옷 좀 갈아야겠죠. 우리 저 일하던 옷이 있으니까 편한 옷으로. 여기서 갈아입고 나오죠. 베들리 베들리 우리 손닭 또 생겼네 베들리. 이야 어휴 어이파네. 이야 따로따로따로. 우리 걸어가 봐. 하나 둘 셋 다 들어와. 이야 저녁때는 걸어가겠는데. 우와 병아리 벌레. 병아리 벌레. 병아리 벌레. 병아리 벌레. 병아리 벌레. 병아리 벌레. 여덟 마리나 땄어? 여덟 마리. 예쁘지? 어어. 야. 이봐. 병아리. 병아리. 건네. 병아리 치아나. ettle 쩔쩔쩔쩔쩔쩔쩔. 어 어. 어? 어 뭐 짓잖아. 아무송가 보다.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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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져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유 야 병아리 이쁘지? 냐. 어. 벤트리가 호기심이 많아. 이리와 벤트리하고 놀자. 윌리엄 뭐예요? 뭐예요 윌리엄? 벤트리 병아리.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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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아빠 어때? 엄마. 엄마. 이제 어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골에 한참 모자란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야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 들려 배 들려. 배 들려. 취미 장사니까 일 좀 말 좀 시켜. 일 많이 할께요. 잘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일하러 가세요 윌리엄. 네. 좋다. 어. 야. 조심해 조심해. 뭐예요 윌리엄? 네. 아이. 마마.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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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매 무슨 소리나? 아빠 운매 아빠 운매 아가 운매 엄마 운매 얘네들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디가 황금이? 황금이랑 그리고 백금이 황금아 해봐 백금아 해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랬는데 뭐야 오니 마마 마마 어 엄마 엄마 반티 뽀뽀했어? 뽀뽀했어? 네 윌리엄 같이와 윌리엄 같이 와. 같이 와,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빨리 손 들어.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뭐예요, 윌리엄? 어떻게 하는 거야? 타라고? 누구, 윌리엄 타? 아저씨 타. 아저씨 타라고? 말한테 인사할까?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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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쁘다, 이쁘다. 오, 이쁘다, 이쁘다. 오, 이쁘다. 이제 가자. 멋진 차가 준비돼 있어요. 아,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멋진 차입니다. 이거 타고 갈 거. 저 멋진, 에? 이거라고요? 아무데나 탈 수 없어요, 이런 거. 부릉부릉. 이게 뭐 어떻게 타는 거 알지? 우리. 우리 여기 일하고 다닐 때 우리 애들하고 자주 타고 다녀요,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잠깐만. 자. 자, 여기 꼭 잡으세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했어, 우리 형. 오. 와우. 우리 형, 와우. 오우. 간다, 간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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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여기. 뒤에도 있고. 솔로도 있고, 곧 뒤에도 있고. 여기 봐봐. 오, 멋있어. 살짝 뱉뱉뱉에 싱크가 시청 Toyota meiner 다닐 몸에 좋아질게 담는 겁니다. 쌤 여기 이제 오이 좀 여기서 따주면 돼요. 아 예. 뭐 얼마 안 걸려요? 간단해요? 아 그래요? 네. 큼직하고 싱싱한 오이들이 가득한 윌벤져스의 첫 번째 일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윌리엄 오이 따질 수 있어? 네. 오이. 오이. 아 오이. 아니 그거 사다가 배틀이 잠들어가지고. 재밌었나 본데요? 자 이제 이장님이 이제 요거 알려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애기가 자네? 예예 아까. 애기를 안고 할 수가 없잖아 왜. 이거 우리 손주가 쓰는 건데 이걸 좀 이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 깼네. 깼네 깼네요. 깼네 깼네요. 자 여기를. 오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애기를 얻고선 한 일을 하고 논 일을 하고 다 일했대요. 장갑이 틀네요. 올림.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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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따는 법을 가르쳐줄게. 예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주면.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아아. 아예예.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굴렁이네요. 올림. 요거 잡아봐. 눌러 올림. 푸쉬. 여기. 푸쉬. 푸쉬. 워우워워워. 와우. 올림. 와우. 넣어주세요. 잘하네. 굿보이. 우리 지금 딸 거 많잖아. 분업해서 너 저쪽 가서 따고 난 이쪽 딸게. 네.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네. 우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유 잘하네 아주. 네. 그렇지. 그렇지. 또 오이 어딨나 가보자. 오이 어딨어. 아유. 하아. 윌리엄. 이거 갖다 놔 주세요. 받을 수 있어? 네. 괜찮을까? 네. 괜찮을까? 네. 괜찮을까? 많아. 오우 맛있었네 잘했어. 오 윌리핍 이거 보여. 엄청 큰 거네 그럴 수 있어 딱 좀 지났어요 따는 게 밑에 가려져서. 아빠 까까. 이거 까줄까? 먹고 싶어? 저 이거 이거 한번 먹어드세요. 여기는 농약 안 치고 그래서 그냥 까서 바로 먹어도 돼. 아빠 까줘? 야. 야 좋아. 맛있어요? 네. 무슨 맛이야? 오이. 역시 뭐 아는 친구네. 빠빵. 또 먹을 거야? 아우, 먹방. 밀리엄, 이거 바로 인생이에요. 일해야지, 먹고 사는 거고. 아이들이 농촌 체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부모 할머니 댁에서 버섯 농자 논사 도와드렸거든요. 직접 이렇게 채취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먹던 채소도 좋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윌리엄한테도 진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부모 할머니도 딱 저복장으로 얘기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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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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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낱개 사위 너무 오늘 고생 많이 하는데 네 아니에요 아니야 구구마저 한 번 더 심어줘야 될 텐데 네 그 두 마리를 여기다 대고서 쓱 이 정도만 찍어놓으면 이제 낱개 사위가 한 번 고생 좀 해줘 해볼게요 네 니 형은 지금 놀고 있어 야 윌림이 자식아 아 놀고 있어서 좋겠다 하 뭐 놀이라도 다니지? 네 아이고 이장님 어디 가세요? 아 나 낱개 사위가 왔어 그래가지고 좀 머리러 가려고 안녕하세요 애기를 얻고 가세요? 뭐 지금 뭐 들을 수 없으니까 일하시는 동안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얘를 봐준다고요? 아유 아니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되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안 그래도 우리가 봐줘야 돼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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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충분히 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없고 안 받아도 되는데 왜 풀으실까 네? 아 제가 풀었어요? 그냥 그냥 어 뭐야 그냥 갓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입어야 돼요? 이거 입어야 돼요? 아 이거 입어야 돼요? 이거 맞을려나 모르겠네 이거 아 됐어 아유 딱 맞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모래로 가는 거 같은데 예 좀 이따가 올게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줘 그래도 얘가 낯은 안 가리나 보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응? 젠들리대 젠들리 그래봐 꺼끌 꺼끌 좋대 좋대 좋된다 꺼끌 우리 도 안녕 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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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